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먹어 버섯 잠깐만 안먹으면 못가는구나 안먹어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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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ес breakout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방송 보고 계셨던 분 이신가요? 아까 갑자기 방송 화면이 이상해져가지고 껐다 켰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잠깐만 여기 길이 아닌데? 아 망했어. 살짝 살짝. 길이 없는데? 아... 이거 꽃에 닿으면 같이 이렇게 겹쳐지나? 어 겹쳐지는구나. 진짜 이런게 깨나는 건가? 저 윗길로 원래 오는 건가? 아... 아까 그... 아 방송이 갑자기 화면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아... 아까 보시던 분들 다시 오세요. 다시 와주세요. 역시 항상 숨겨져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익스퍼트는... 어! 오 마이 갓! 맞아. 이것도...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아... 진짜... 아... 꾸민 KRIS 오오오오! ways to시 premium 케이트 Sn ậy yez legitim Selena uins 닝 дис 아 아 이러지마아 이러지마아 저 폭탄 폭탄 대판 어디서 날라옹겨 버섯을 달라 버섯을 달라 아아.. 뭐 있는거 아냐? 벽돌 있는거 아냐? 아어어억 아아 살려줘 오이구..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아 여기.. 여기 지나가야되는거야 지금? 음이.. 음이.. 아 무조건 맞는데? 아이고.. 망했어 망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 아.. 일단 한데도 안맞아야겠다 요로케 요로케 으우.. 그렇지 좋았어 컨트롤 좋았어 컨트롤 좋았어 죽어 오징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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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여기 버섯이 있었어? 참네. 아, 이건 아니잖아. 저 낚시 문 따위에는 속지 않아. 아, 아까 전에 버섯을 발견했었으면... 아, 아까 전에 어떤 맵을 깼는데 그 깨는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방송을 껐다 켰거든요. 근데 껐다 켜는 그 과정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다들 기다리시다가 저녁 드시러 가셨나 본데... 아쉽다. 아쉬워. 아이고, 어디 가니? 승바이가 좋았죠? 이거 올라가야 되나? 아우, 정신 사나. 여긴 낚시일 거야. 아,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자꾸. 아쉽다. 제가 아까 그 파이프 안 들어간 이유가 요거 땜에 그래요, 요거. 여기 왼쪽 위에 요거. 분명히 들어가면 저기로 나올 거야. 야, 윗길 하나만 가볼까? 아, 잠깐만. 어, 너 일단 죽어. 아! 아... 명중률보소... 뭐야? 아우, 이게 끝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야, 지금? 내 버섯. 버섯 없이 깨라고? 오우. 오우. 아, 저 위에. 저 물고기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어, 꽃. 꽃낚시에 죽을 뻔. 어, 제발 이리 와. 먹어. 어, 얘는 못 먹네?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먹어. 던져. 와. 어, 얘도 먹을 수 있어? 대박. 요신 역시 짱이나. 어디가, 어디가 진짜 파이프니? 설마 처음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어디가, 어디가 진짜 파이프니? 아, 음악 진짜 많이 넣어놨다. 정신 사낼게. 오우, 휴. 못 먹는 줄 알았잖아. 어떻게 하라니까, 이거. 실리도야? 실리도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조금 더 가속을 넣어서 살려어어어어 오오 저 죽는줄 알았어요 아 난리지마바 어? 아이씨 끝까지 낚시네 아 이 나쁜놈이고 어이씨 아 쉽지 않아 쉽지 않다 여기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아 이렇게 된다 어 어 어 저 왼쪽 문 한번 들어가볼까요? 백퍼 낚시겠지만 목숨 하나 버리지 뭐 목숨 하나 버리지 뭐 어 아니네? 이럴 숲속아 이럴 숲속아 갈 수 있는거니 이번엔? 이번엔 갈 수 있는거야? 어 나 방금 또 또 의심 안하고 점프했어 의심했어야 되는데 다행이다 들어가는게 맞을까 하 하 보다많아 낚시겠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끝까지 낚시네 이 맵은 너무하는구만 헐 진짜 끝까지 낚시네 저기 위에 파이프가 있네 아 네버섯 쟤는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거야? 어우 죽을 뻔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아 여긴 그냥 지나가는거였나? 여기 길이 아니니? 하아 씨 진짜 지독한 놈이다 어? 다시 왔어 어? 솔직히 다시 온것만해도 기적이였는데 저기 또 낚시가 있었네? 그냥 일단 문으로 들어가볼게요 아아 이 아픈놈 아 아 우와 대박 진짜 완전 쓰레기네 이거 오우 개 쓰레기요 무조건 의심해야겠구만 이제 왜 좀 멀리서 뜨던가 해야지 이거 아 짜증나 아 보나마나 낚신대 그래도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보나마나 낚신대 좀 터떨떨 음 공격 공격 빠르게 폭발 오오 아 조금바 아 numéro 왠지 아 아 저기까지 가서 아까처럼 다시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지금 올 수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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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일로 올 수가 없는데.. 아.. 오기가 힘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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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수 있긴 한데? 오마이갓 맞았어 대박 오마이갓 이게 하늘을 날인다고 해서 과연 끝이 보일까? 으흥 으흥 잠깐만 대박 이거 완전 날로 먹었어 이렇게 깨는 건 아닐텐데? 뭐 어쨌든 깨면 되는 거니까 제작자 루트라고 생각을 하지 뭐 진짜 날로 먹었다 아니 근데 의도한 거 같기도 하고 저기 날개를 주운 거 보면 지독한 낙시 맵이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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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자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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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러면 열을 못 치잖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보니까 저의는 신발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오른쪽에 보니까 그 까시 왔거든요 저기서 신발이 나와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일단 뽀내기 한 목숨 더 먹어놓고 속지 않아 루이즈로 바뀌었어 루이즈로 redistribuyendo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발작이다 안 돼 망했어 망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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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해 빨리 빨리 하고 싶어 으 빨빨리 깨고 싶단 말이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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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렇게 벽이 좁 바닥에 작았었나 으 allowed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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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아하 그래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자 애초에 안 밟았으면 됐잖아 신발 아 별이구나 신발이라고 배웠겠어 길 아니야? 장난해? 아 여기가 끝이라 보였구나 시야가 너무 좁았네 좀 대체적으로 쉬운 맵이 걸리네요 저 어느 나라야 저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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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야 버섯은 주고 어? 나쁜 자식아 아 나 컨트롤 너무 좋았는데 짜부짜부 짜부짜부 여기 미치게임 끝인데? 점프 존나쉽네 너무싶다 아 잘했다 진짜 자뻑쩔구요 자뻑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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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롬피 뭐야 이게